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수능을 위한 9월 모평 해설평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새롭게 뭐 하나 썼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후회 없는 수능을 위해서 자 지금 좀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아 내가 정말 수능에서 열심히 내가 수능 준비했다. 또 이렇게 또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문제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1번 또 여지없이 우리가 강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visit unsa program aus. 여러분들 여기서 강세라고 했지 얘가 장단음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냐 프로그램이냐. 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막 속으로 막 되뇌어 볼 텐데 마찬가지 강세는 외래에서는 뒤에서 많이 나온다는 표현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예를 갖다가 만약 강세를 모르시더라도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어떤 건 앞에 어떤 거 뒤에 잖아요. 독일어는 기본적으로 강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datum 하면 날짜. um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대개 남성이 정말 적어요. 중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시험에 안 내보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datum 하면 날짜. de gabel. 이거는 복수 형태에서 뭐 어떤 아주 틀리게 쓴 장문한 거를 골라라 그럴 때 이 가벨의 복수는 l로 끝나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가벨이든 가벨. 이런 거 이제 어떤 문장에서 잘못된 걸 고르셔야 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원래 가벨. 자 그리고 강세 앞에 있단 말이야. de gabel. 포크. 그 다음에 der monat. 뭐 이런 건 쉽고요. 남성. 달. 그 다음에 우리가 와겐 하면 얘도 강세 앞에서. der 와겐. 복수도 와겐이야. 이것도 시험 잘 나오죠. 자 결국은 파킷. 우리가 소포했을 때. das 파킷. 강세가 뒤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패킷을 우리가 패키지처럼 어떤 외료로 봐야 되나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das 파킷. 이거랑 프로그램 강세가 뒤에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voice mind의 야크. 야크. 뭐 야채 그러지 않잖아요. 크크 발음인데. 자 아우스텐 소파에 있단다. 뭐 이건 삼사격 지배전지사에서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요거의 발음의 크를. 어 선생님. 근데 개를 쓰고 난 다음에 얘를 잡고 크 발음이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 단어들이 부득이하게. 제가 여러분들 뭐 최신 문법에서도 알려드렸죠. 부득이하게 맨 뒤로 가면 얘가 우리가 푸트크라고 하는 무성음이 발음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모음 앞에 나오면은 얘는 유성음이야. 가스트 손님 대학. 디유붕. 얘는 웅 발음. 웅. 웅녀. 당군의 부인이니까 항상 여성. 디유붕. 그 다음에 오롱제. 저런 거 외려어 발음이죠. 오히려 이게 시험에 쥐. 쥐 발음으로 나올 수 있는. 가라제. 약간 불어 발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제가 더 적당했는데요. 얘는 크 발음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슈비겔. 모음 앞에 오는 거니까 그, 그 발음. 결국은 플루그가 아니라 플루크. 플루크. 결국은 이제 정답이 또 아인스가 된다는 얘기죠. 비행이라는 뜻입니다. 비행. 비행 청소년 때 쓰면 안 돼요. 내가 플루크하면은 우리가 비행 이런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들이 놀이공원에 가면은 우리가 아이들 키를 갖다 잴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또 그런 그림을 제가 약간 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자, 이거는 fast ein Meter zwanzig이야. 이것도 솔직히는 문법상으로는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은 저는 1m 20입니다 하면은 이 gross라든지 어떤 그런 커다란 표현. 나는 몇 살이에요? 라는 표현들을 거의 다 사격을 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문법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사실은 ein Meter zwanzig. 네? Meter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너 키가 얼마나 되니? 키가 안 되면은 너 이거 롤러코스터도 못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이라든지 그런 거. 이게 많이 키를 갖다 말씀하실 때 틀리는 게 vi gross냐 vi hohe인데 hohe는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산의 높이를 갖다 잴 때 쓰는 거고 그 외에서는 우리가 gross를 쓰면서 아, gross는 키가 얼마나 되니? 할 때 쓰는 겁니다. 정답은 vi gross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명사조차도 우리가 높이 하면 회에, 그 다음에 그레스, 그러면서 크기 아니면은 사람의 키 하면서 이렇게 명사를 쓸 수 있다는 거. bright는 넓은, schwer는 무거운. 너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은 뒤에 킬로그램 같은 거 나오고요. vi fall은 글쎄요. 얼마나 가득 차이니?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셨던 게 아마 이 동사였는데요. 요즘 추세가 계속 어떤 동사에 이런 더블 그 답이 나오는 것들 이거를 미리 여기다 보시는데 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즘 추세적으로 많이 동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뜬금없이 여러분들은 저기 테니스 경기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 경기가 1대 1의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동사 모를지. 자, 요건 상당히 애매모어 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sit, li, gen, stein 같은 동사는 서있다, 누워있다.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stein, 서있다, 앉아있다 등등이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는 dukans, dein & na, men. 이거는 남성이야. 남성의 사격이에요. dein & na, men. 너는 너의 이름을, unter den brief, 편지 밑에다가 쓸 수 있다. 뭐 서명할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벌써 아, 슈라이벤이겠지? 라고 단정을 해버리시면 답이 거의 2, 3번으로 쭈펴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왜 어렵냐. 여기서 네 이름을 그 편지 밑에다가 쓸 수 있다는 슈라이벤도 되지만은 편지 밑에다가 너의 이름을 안치다라는 이 제천동사까지도 보시면은 이 너의 이름을 밑에다가 쓰므로서 서명을 하든지 이름을 쓰다라는 똑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넓게 보셨어야 돼. 슐리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인스, 아인스가 1대1의 지금 상황, 박빙의 상태잖아요. 어떠어떠한 상황이다 할 때 슈테인동사를 쓰는 거야. 슈테인동사는 원래 스탠드, 서 있고 내가 옷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신문의 무엇들이 어떤 책자의 무엇들이 쓰여있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서있다, 쓰여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떠한 상황이 경기의 상태가 몇 대 몇에 쓰여있다, 서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데 요건 상당히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우리의 그 문법에서는 아직 다루질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죄책감이 들긴 했어. 그래서 슈테인동사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슈라이벤만 생각했으면 이거 틀린 문장이 많단 말이야. 틀린 게. 그러니까 슈테인동사를 봤을 때 선생님 슈테인은 슐리센이 맞나요? 슐리센은 편지를 봉하는 게 아니므로 쓰다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결국은 슈테인과 제첸이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슈라이벤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아 대답을 만약에 지첸과 리겐으로 만약에 좁혀졌다 생각하시면은 많이 틀린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스코어가 어디 어디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리겐을 우격다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는 슈테인, 그 다음에 오히려 요 동사 자체가 상당히 우리를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프에다가 브리프 밑에 너의 이름을 안치다 라는 게 서명을 한다든지 이름을 쓰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표현들은 4번에 저는 어렵다라는 어떤 상의 그러한 레벨을 갖다가 줬고요.